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입니다. 군민복음, 세상을 키우는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세 분의 패널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심찬, 또 재미있는 방송 되게 해달라고 서로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파이팅!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풍성해서요. 측량할 수가 없는데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나는 이렇게 체험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박창석님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찬양을 하면서 늘 사실 풍성하게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찬양을 부르는 자리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셔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제가 찬양하다가 몸이 아팠는데 찬양을 하다가 몸이 나은 경험도 해보고 누군가가 저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다. 너를 계속해서 이렇게 나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음성도 들은 적이 있고 풍성한 은혜를 늘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 우리 주혜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찬양 가사에 나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요즘 그거를 항상 삶에서 느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제가 부산 사람인데 저는 서울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서 사는 게 은혜라고. 저는 서울 사람인데 부산에서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재밌네. 우리 장희연님은 어떤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계세요? 저는 그냥 제가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제가 또 저희 아이가 생겨서 자녀 주심이 저한테는 제 인생에 꼽으라면 그냥 첫 번째 은혜인 것 같아요. 힘들지만 제가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받은 사랑을 아이한테 흘려보낼 수 있어서 매 순간 힘들지만 매 순간 감사는 해요. 네. 풍성한 은혜를 자녀를 통하여 느끼고 계신다. 맞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 하면 왠지 뭔가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럴 때 은혜를 누릴 것 같은데 오늘 이 3장, 에베소서 3장을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풍성한 은혜와 접촉을 시키면서 그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3장 1절 말씀을 장희연님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그랬죠. 복음 증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즉 예수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 상황은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는 오히려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리포소에 있는 편지, 빌리포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그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선물을 준 것도 감사하지만 풍성하게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자기는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풍성한 은혜는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감격 속에 살아나가는 것이죠.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너무나 갇혀있고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혜님이 한번 2절을 읽어봐 주시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러분이 들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륜하면 한국말로 좀 어려운데요. 이 말은 나중에 이코노미, 경제라고 하는 단어에서 단어의 원류가 된 이 헬라 말로 오이코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자를 펴면 이코노미아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코노믹의 원조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는 뭐예요? 경제, 경영, 그리고 기업을 갖다가 경기를 잘 활성화시키는 의미가 바로 이 이코노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 개인을 향한 내 삶의 경영이 결코 낫거나 힘들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엄청난 풍성한 은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왠지 경제, 경영하면 물질적인 풍요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시가 있는데 이 게시가 내 삶의 가장 풍요로운 근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우리 박찬송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곧 게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도 읽어볼까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게시로 하나님이 내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3절은 얘기합니다. 게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지금 수건을 이렇게 제 눈앞에 가리고 있는데 보일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수건을 샥 걷어줬어요. 시원하게 보이겠죠. 이게 게시입니다. 리빌링이라고 하는데 어떤 리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게시로 갇혀졌던 내 눈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게시가 무엇인가? 내게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비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묘 막측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만 부어주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깨달았잖아요. 오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다면 그는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3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면 1층천을 우리가 스카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하늘. 대부분의 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1층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층천은 무엇인가? 태양 주변에 우리 옛날에 지구과학이나 이런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태양 주변에 도는 별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수성, 금성, 지구, 눈빛을 보니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금지, 화목도, 천해명.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별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구가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개발됐다 할지라도 아직 화성이라든가 이 인근 주변에 있는 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달도 제대로 탐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9개의 별이 정말 일치의 오차도 없이 이 지구를 달을 중심으로 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서 여름, 봄, 가을 결과 같은 계절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태양계의 모든 별들을 돌리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 태양계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나 놀라울 정도인데 아는 것처럼 태양계가 매일 15개가 모여서 우리가 자라는 하나의 은하수를 이룹니다. 우리 어렸을 때 놀면서 푸른 하늘 은하수. 기억하시죠? 그 은하수가 또 이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 우주를 이층천이라고 한다면 이층천의 존재도 우리는 너무나 알지 못하는 그런 미약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주 넘어서 정말로 놀라운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사도바울은 삼칭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그는 천국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까지 갔다 온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자기 눈이 열리고 계시를 바라봤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리고 그 놀라운 체험들을 자기가 깨달았는데 4절에 보면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주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게시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읽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기본이 되고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보호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물창고가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자. 암송하자. 왜 그럴까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게시가 임할 것이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충만히 임해가지고요. 신비로운 비밀을 체험하게 될 것이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메시지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 훈민보금이 그냥 보물창고가 가득한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모든 생명의 양식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비밀의 창고여, 은혜의 창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5절 말씀에 계속해서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절을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12사도요. 비록 사도바울은 그 안에 있지 않았지만 자기의 사도성을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잖아요. 엘리아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이런 선지자를 언급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는 프로페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가 인커리저, 즉 용기를 복돋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곧 선지자적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우리의 입술을 기도하면서 지켜서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제가 무슨 감히 선지자일까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C, 보다라고 하는 S, E, 이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R자를 하나 갖다 붙이면 C요. 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시작! 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3절, 4절 말씀처럼 대신은 갑자기 내 수건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보는 자, C요가 돼서요. 즉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옛날 2000년 전의 사도들, 그때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 받으면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여 사도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 깊은 소식을 증거하고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우리도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임지의 가운데 감격하며 그분을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선지자적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꼭 옛날 사도들, 옛날 선지자들이 아닌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아닌 오늘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오늘 5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명자, 사도들에게 줬던 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통하여 5절에 얘기를 하죠.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구약을 지나 우리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일을 지나 지금을 우니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린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부르심을 받은 선교적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부는 어머니로서 자녀들과 함께 찬양사역자는 찬양사역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저 같은 목사는 목표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들은 자기가 일하는 일토에서 얼마든지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면 되게 막 뭔가 저와는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됐는데 그럼 오늘부터는 찬성 선지자님, 주혜 선지자님 저도 또 선지자적 어떤 사명감을 좀 갖고 그렇죠 조금 가치를 업시켜서 살아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장혜원님께서 오래간만에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이 올라가야면 멀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파수꾼의 이야기가 시평기자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노래할 때 우리의 파수꾼의 입술을 달라 파수꾼이 돼서 경성하게 해달라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선지자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멀리 보는 자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누가 앉아계시죠? 예수님. 예수님 있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크리찬들인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영적 엘리베이터가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와 연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초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은 하나님의 보자가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보자가 임하는 것이 찬양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높이 올라가면 아까 선지자가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내 눈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의 눈으로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내 눈으로 내 제한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보자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비전이에요. 비전 받은 사람은 사명자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불우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명자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는 우리 나약한 사람들이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나타나시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이 올라가서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여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얼마든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얘기를 늘 찍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목사님 궁금합니다. 도대체 비밀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세 개의 명사가 나오는데요. 여기 명사 앞에 함께, 함께, 함께가 세 번이 나와요. 한번 다시 찾아서 답을 봅시다. 첫 번째 함께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함께 된 상속자로가 나있죠.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우리 박창선 님이 너무나 눈이 반짝거리는데요.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상속자요. 물려받은 사람. 그렇죠. 물려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같은 뭐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 영어로는 heritag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이 원한다고 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부여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상속한다. 상속자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함께. 함께. 비밀은 뭐예요? 지금 에베소스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야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상속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함께를 한번 찾아보세요. 함께 뭐라고 나와 있죠? 지체라고 나와 있죠. 나만 상속받아서 나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거예요. 상속받은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리는 것이죠.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체로 연결이 되어 있고 만약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같이 마음을 애통하며 아파하는 것이 연합된 자 지체의식을 갖고 있는 공동체에 마땅히 있어야 될 은혜라는 것입니다. 목표님. 그런데 지체라는 단어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각각의 개인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면 되나요? 그렇죠.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 그래서 흔히 기도할 때 몸 된 교회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몸 된 교회라고 하죠. 예수님의 몸에 우리 한성도 한성도가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영어로는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모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연합이 되어 있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 절에서 사도바울은 어떤 주옥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할까요? 7절을 우리 박찬송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로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복음의 비밀이요. 복음의 은혜인데 이것이 능력으로 역사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선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이 선물, 기프트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물은 은사인데 이 은사는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우리 장혜원님이 한번 질문했어요. 어? 은사가 카리스마였어요? 우리는 카리스마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데 왜 그러죠? 우리는 카리스마가 왠지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카리스마는 원래 성령의 은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중요한 게 단어가 카리스예요. 카리스는 은혜거든요. 은혜 받고 은혜 갔다 보면 복음에 참여하게 되겠죠. 복음을 우리 삶에 풍성히 누리게 되겠죠. 그럼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어쩜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세요? 시작! 어쩜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세요? 이 말은 만약에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쩜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있어 보이세요? 이 은사는 사도바울이 은혜를 받고 복음에 참여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은사받은 나, 카리스마 받은 나, 은혜 받은 나는 하나님은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일꾼이 되었노라. 시작!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 되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일꾼은 헬라우름 한번 찾아봤더니 디아코노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하나님이 은혜에 선물을 주셨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 주제나 내 능력에 넘치도록 일할 수 있는 힘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꾼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에 일꾼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선물은 구원하고도 연결돼요. 구원을 내가 노력한다고 받는 거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구원과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천국 가는 날까지 나는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복음의 은혜에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 복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이나 또는 받은 은혜 있으면 좀 나눠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섬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요즘에 감사하게 올해 하나님께 고백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올해부터는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그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냥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참 섬겨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누군가를 자꾸 섬기고 누군가를 돌봐야 될 일들이 생기고 또 영혼을 돌아봐야 될 일들이 생기고 또 음악으로서 찬양으로서 섬겨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주시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면서 좀 약간 불평도 했었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아 이게 은혜를 많이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연님은 어떠셨습니까? 또는 질문 있으세요? 저는 저도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땅끝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옆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저에게 와닿아서 아 정말 뭐 가족 또는 직장에서 보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정말 옆에 앉아계신 많은 그냥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희연님은? 저는 그 경륜이라는 단어가 솔직히 마음에 잘 안 닿았더랬어요.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니까 더 이해가 되고 아까 그 수건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샥 벗겨지는 순간 그 경륜의 비밀이 이렇게 다가온다고 하신 게 이제 연상이 좀 잘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음의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 수건이 이렇게 휙가닥 벗겨지는 때가 어찌 보면 바울도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이제 하나님이 그 경륜이 보이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믿음의 포인트 경륜이 이제 내게 비밀이 아니라 보여지는 그 포인트들이 인생에서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세상의 비밀의 차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눈에 가시를 다 벗겨주시고 보이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 경륜을 누릴 수 있는 지체들이 되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가할 수 있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은혜 많이 나눠주시고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려막직한 비밀들을 체험하셔서 그 비밀대로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진군해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 지나서 다음 주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